헤어메컵이요? 제가 좋아하는 헤어 스타일링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럽고 야성소한 헤어 스타일링 웨이브 헤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멋을 부릴 때는 정말 정확한 멋을 부리는 집에서도 간단히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헤어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앞머리를 구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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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주시는데 다 잡지 마시고요 가운데 몰리는 부분만 잡으시고 구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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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주세요 앞에 거는 나중에 마시고요 뒤에 머리를 앞으로 구르기 하신 다음에 끝에서부터 한 바퀴만 딱 돌려주시면 돼요 앞머리도 똑같이 열이 있을 때 브러쉬로 빗어주시면 퍼지는 각도가 틀려서 C컬 웨이브가 샵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나요 구릅 구릅 앞머리를 말게 될 경우에는 열이 없으면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열을 주셔야지 좀 더 드라이를 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빼실 때도 아무런 느낌 없이 팍 빼지 마시고요 모양을 잡으셔서 빼시고 요즘 머리가 옆 라인으로 가시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얼굴 라인을 같이 타고 흘리면서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C컬 드라이가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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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